짜잔! 와우! 선아! 너 이상한 걸 먹고 있어! 엄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 응 좋아하는 뼈가 나 땀이 마시잖아 통화통을 넣어볼까? 응 엄마! 통화통을 왜 넣는거야? 기다려봐! 엄청 맛있어! 우리 상아이 좋아하는 것도 넣어야지! 야자자요! 치즈도 넣어볼까? 엄마 왜 아이스크림에 치즈를 넣어? 기다려봐 오우! 케찹 아니야? 기다려보라니까! 맛있다니까! 아이차 왜? 이게 뭐야! 못 먹겠어! 왜? 뭐지? 누나! 혹시 아이스크림 자판기 들어갔어? 아니? 그게 있대! 진짜?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있다고? 응! 오! 재밌겠다! 우리 한번 가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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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아이스크림인가봐! 자, 여기서 어떤 거 먹고 싶어? 색깔? 케이크! 좋아! 엄마는 이거! 발모양이다! 발모양이 될 것 같다! 이거 봐! 오렌지가 아이스크림 안에 있나봐! 오빠,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는 초콜릿 초콜릿? 이거? 자, 그럼 이거 하나 저건 얻기도 하다! 콜릿 고마워! 워! 워! 와! 이렇게 돼있네! 오! 오! 이렇게 돼있네! 우와 귀여워! 짠! 어! 여가봐요 강아지 잘 싸는거야 끝났다 우와! 짜잔! 딸기가 들어있어! 아 Eagle 으 으 으 엄마께도 마시는데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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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3개는 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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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빨리 오기! Oh no! 흠 흠 왜 이래? 도와줄 수 있을까? 호베이! 와우! 예뻐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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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